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치즈 야채 곱창 달걀찜 주먹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콜라예요. 먹을 만큼만 덜었어요. 맛있습니다. 달걀찜 달걀찜 짭조름해요 주먹밥이 좀 질어요 일단 고추를 들어봐요 고추를 해먹으면 더 맛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달걀찜에 야채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참기름에 비벼먹어요. 고소한 양념장에 добавля字幕에 넣어서 맛있어요. 고소한 양념장에 넣어서 먹는 양념장에 넣어서요. 양념장에 넣어서 먹으러 가득하면 뭔가 안되었어요. 너무 맛있어 부드러운 달걀도 좋아하는데요. 이런 약간 거친 달걀찜도 좋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잘 어울려요. 저는 이것을 사주시면 돼요. 잘 먹었습니담암 잘먹었습니다